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급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지식밥차로 돌아왔습니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해부터는 세 과목을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도 찍고 현강 버전으로도 찍다 보니까 개념 강의만 해도 저한테 지금 6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찍고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밥차 업로드가 지속적으로 좀 미뤄졌던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앞선 이제 좀 폐기됐던 지식밥차가 한 2개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뭐 텐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석유의 종말, 변화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식밥차를 한번 찍어 볼 건데요. 2월달이죠. 우리 이제 조금 도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이거를 좀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지식밥차에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죠. 어떤 반가운 소식이 있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지식밥차 플러스를 런칭해가지고 많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연말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밥차 플러스를 조금 더 정리화해서 강의 형태로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지식밥차 플러스에 대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지식밥차 플러스죠.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해요. 옛날에 제가 이 지식밥차가 본격적으로 좀 흥하기 시작했던 그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데 하나는 국민연금이고 하나는 달러캐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달러캐스트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식밥차 플러스 작년에 한번 올려가지고 자본주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지식밥차 플러스가 있었고요. 이제 올해는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예요. 올해 이제 다양한 그 사회보험 제도들의 이제 개혁이 앞두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관련이 조금 적을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당면한 주제가 되거든요. 사실 이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나중에 건보리랑 국민연금으로 다 떼가서 여러분이 남는 게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건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오히려 이런 제도들에 편입이 될 사실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도를 총 한 3, 4강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의 지금 개혁 현안에 대해서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기사들을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좀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밥차를 좀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회 강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여러분들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업로드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업로드 일정이 조금 늦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념 강좌들을 먼저 업로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러분 2월 후반 쪽으로 미루어져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업로드를 할 건데 좀 넉넉하게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지식법차가 돌아온다라는 공지를 여러분들께 드린 거고요. 우리는 오늘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연 이 탈석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의 움직임들, 그리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국제 정세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롯된 이 탈석유에 대한 열망과 이 탈석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국가들의 반응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삶의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죠. 피크 오일 개념의 변천인데요. 우리 탈석유 얘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피크 오일에 대한 개념 변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피크 오일이 선생님 뭔가요? 아주 가볍게만 이야기하면요. 피크 오일은 옛날에 제가 사우디캐스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오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정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석유의 생산량 혹은 소비량이 정상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초창기에는 석유의 생산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는 이론이었다가 워낙 석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석유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탈석유화가 가속화되면서 아마도 어떨 것이다. 이 석유의 소비량, 석유에 대한 수요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천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피크 오일은 우리가 석유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크 오일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피크 오일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만 보면요. 이 석유 회사들이 사실 이 피크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왜? 석유 회사는 뭘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석유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은 사실 이 피크 오일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 회사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유럽계 회사고요. 하나는 이제 엑소모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미국의 석유 기업인데 얘네 둘의 피크 오일에 대한 대응 방식이 완전히 서로 상반됐어요. 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피크 오일을 믿었죠. 야,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거야? 피크 오일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석유를 덜 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유를 파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환경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천천히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당시 셸의 CEO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펼칩니다. 적극적으로 펼쳐요. 그러면서 뭘 안 하기 시작하냐? 새로운 석유 광구라 그러죠. 새로운 석유 유전을 탐사하는 활동을 조금 멈추고 신재생 에너지 발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확 틀게 되는 그런 사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누구. 엑소모빌이 야 너네 이제 빨대 안 꽂는다며?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럼 이 빨대 내가 맞아 꽂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미국이죠. 우리 트럼프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후변화 협약 어떻습니까? 바로 탈퇴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미국 기업들은 생각이 남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석유를 안 쓴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더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대를 꽂으러 찾으러 다니죠. 그래가지고 이 둘이 결국엔 이 피크오일에 대해서 상반된 이제 사업 전략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PD님 결론적으로 요즘 환경을 보면은 쉘이 이겼을 것 같아요? 엑소모빌이 이겼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쉘이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엑소모빌 이렇게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죠. 뭐 한 100년 지나면은 쉘이 이겼다. 쉘이 현명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100년 뒤에 일이고 나 죽은 다음에 일이고 당장은 보면 어떻습니까? 엑소모빌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왜? 남미 지역에서 요즘 유전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나라가 하나 있어요. 가이아나라고 지금 1인당 원유 생산량인지 보유량인지가 가장 많은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신흥 부유한 산유국이 새로 탄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유전을 이제 쉘이 현명도 그렇고 엑소모빌도 그렇고 이제 개발을 하고 다양한 회사들을 M&A 하면서 이 석유 사업이 더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큰 한방을 맺혔어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 원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석유랑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수입하겠습니까? 결국엔 우방인 미국에서부터 석유랑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니까 미국 관련된 석유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반면 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했던 그 CEO 아저씨는요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야 이 미친놈아 엑소모빌은 저렇게 돈 버는데 너는 뭐냐? 이래가지고 그럼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맞게 됐죠. 그래서 이 쉘에 이 다음 CEO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던 이제 이사 중에서 한 명이 주주들의 선임을 받아가지고 CEO가 됐는데 이 아저씨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쉘은 잊으십시오. 어떻게?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피크오일? 모르겠다. 그런 거 5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토크오일? 지겹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계는 여전히 석유와 가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뭔 소리입니까? 저는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월급 달달합니다. 연임하고 싶어요. 토크오일 지겨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결국엔 다시 미국 회사들처럼 석유랑 가스를 파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저는 사실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PD님 환경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지금 막 투발로가 잠기고 북극에 북극곰들이 야위어 가고 이러고 있는데 환경 보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저조차도 오늘 이제 촬영 끝나고 북극곰이 아파하니까 걸어갈까요? 여기서부터? 쉽지 않죠. 우리 PD님 오늘 북극곰이 아파한대요. 차 타고 가실 거예요? 북극곰을 지금 죽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걸어가실 거예요? 근데 또 걸어가진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변화하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피크웰 괴렴을 정말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개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마리온 허버트라는 사람이 1950년대부터 벌써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1965년이 되면 이 석유 생산과 소비는 정점이 될 거다. 이게 이제 피크가 돼서 이때부터 쭉 떨어질 거다. 이런 이제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토크오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맞았어요? 틀렸어요? 당연히. 당연히 틀렸죠. 왜? 1965년? 무슨 소리예요? 65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65년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토크오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자 아저씨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콜린 캔벨이라는 아저씨. 이 아저씨는 앞에서 얘가 이제 뭐 하는 걸 봤어요? 틀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하나를 찍으면은 이거 우스워진다. 몇 개를 찍어야 된다. 찍을 거면 여러 개를 찍자. 그쵸? 역시 적중을 하려면 많이 찍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걔 중에 하나는 적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89년, 95년, 96년을 찍었는데 놀랍게도 89년 어떻게 됩니까? 어? 감소화는 하더니 증가합니다. 그쵸? 어떻게 됩니까? 95년 증가합니다. 그쵸? 96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맞다 맞다. 깜빡했다. 뭐 뭐 뭐. 2002년이야. 2002년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에 우리나라만 4강 가고 어쨌든 석유는 증가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다 틀리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게 또크오일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 그런 배경이 제공되는 거죠. 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석유 소비량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냐? 석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만큼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지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기사들에서도 지목하는 거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첫째 전기 자동차를 아무리 열심히 탄다고 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수송에서 양대산맥이 자동차랑 비행기인데 자동차는 어떻게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행기를 대체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전기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피디님 전기 비행기 타고 싶으세요? 전기 비행기 너무 올라갔더니 추워가지고 전력 감소로 회항합니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가다가 그거 전기 똑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온도의 급강화 인해가지고 전기 비행기가 멈췄어요. 여러분 낙하사를 맵시다. 이러면서 탈출하라고 하면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내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정도의 Z엔진의 출력을 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비행기보다는 뭐가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석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연료 퓨일이기보다는 어떤 원료가 되거든요. 공업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나일론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든다. 혹은 합성 섬유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석유에서 추출이 되는 나프타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확실하게 존재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도 사실은 다 석유 부산물인데 그럼 그런 거는 뭘로 대체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사실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제학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로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수송용으로 쓰이는 수송용 연료가 있고 원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수송용이 전부 다 전기 에너지로 대체가 돼가지고 수송용 수요가 감소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에서 나오는 공업 원료가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은 공업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유를 어차피 정제를 해야 돼요. 그럼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산물이 되니까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전기 에너지를 쓰다보면 휘발유, 경유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할 거예요. 근데 그럼 그쯤 되면은 전기 가격보다 휘발유나 경유가 압도적으로 싸지는 어떤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오게 되면은 또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거나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가지고 가볍게 수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많아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전기가 됐든 수송용이 됐든 뭔가를 공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생산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쨌든 공업 원료로서 석유가 반드시 필요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이것을 사용해서 수송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피크오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대체가 불가능하고 어쨌든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오늘 집에 가는 버스나 자동차를 포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소비량의 측면에서는 가장 큰 적인 것 같고 이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은 일단 생산량의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사실 피크오일이 되려면은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가다가 확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못 써요. 이것도 보시면은 석유 소비량인데 석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70년대 지점들을 보면은 71년 기점으로 해서 그 77년 기점으로 해서 쭉쭉 감소하거든요. 왜 감소했을까요? 제 캐스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수가 있죠. 왜 감소했어요? 피디님 왜 감소했어요? 그렇죠. 오일. 오일 쇼크가 이제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 당연히 생산량이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 쓰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산업 동력이 약화되니까 산업에서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오일 피크가 진짜 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석유가 굉장히 유한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되면 석유 가격이 생산량이 정말 부족해서 팍 뛰면서 우리가 석유를 안 쓰고 대체장원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놈의 석유가 파는 팔수록 계속 나와. 아까 얘기했었죠. 어디? 신흥 산유국 가이아나 1인당 원유 보유량 후에이트를 넘어선대요. 기가 막힙니다. 단숨에 그냥 아주 부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동산의 보물 야 이거 정말 배신이었어. 기사 찾아보다 정말 배신 같았어요. 이스라엘도 자원이 없기로 굉장히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인데 여기 맞아 성경대로 퍼봤더니 이게 미국이랑 이런 데서 석유가 자주 나오는 걸 보면은 가끔 저도 무신론자지만 신을 믿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고 또 어디서도 나와요. 쉘 덕에 이건 유명하죠. 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쉘 덕에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면서 요즘에 이제 사우디랑 같이 손잡은 것도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이제 별로 사우디가 필요가 없거든. 미국 혼자서 석유를 막 생산해가지고 사우디가 감산을 하더라도 다 메꿔줄 수가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런 관계를 아시려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달러 2편을 보시면 제가 미국과 사우디의 석유를 통한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이해되시겠죠? 하여튼 미국도 요즘 완전히 석유 많이 나와가지고 빠방한 나라가 됐고 심지어 어느 나라도 중국도 초대형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매장량이 1억 톤 이상을 추정한다. 가끔 이런 뉴스들을 제가 보다 보면은 특히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느꼈어요. 아 혹시 이거 전세계적인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왜 우리나라만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공룡은 맨날 발자국만 찍고 어디 가서 뒤졌길래 이렇게 석유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몰래카메란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끔씩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원망하게 됩니까? 그죠?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우리 당군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거 아닌가? 이쯤 되면은 이 위치선정이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번외 재미삼아 살짝 보시면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유전이 막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유전 발견되는 위치를 보면은 어디쯤이냐면 이 야온, 요령성, 그리고 지린성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원유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얼마 전에 최근에는 충칭에서도 나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야? 중국에서만 나오잖아요. 위치선정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고조선 영토를 좀 생각해보면 잘하면은 요 어디서도 한번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당군 할아버지는 이쪽에 자리 잡으신 게 아니라 이쪽에 자리를 잡으셨으니까 사실은 당군 할아버지는 어때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당군 할아버지는 좀 죄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신 게 아닌가 부동산 피해자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나라 빼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어디 정도 빼냐면은 그 독일 있죠? 독일, 일본, 우리나라 일본이랑 독일은 2차 세계대전국 그런 나쁜 새끼들이니까 안 나온다고 치지만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안 나오냐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야 너무해요. 세계 온갖 곳에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엔 별로 안 억울했거든요. 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원래 중동에서 많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억울한 감정이 없었는데 게나서나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안 나오니까 이제 좀 억울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요즘은 조금 들고 있죠. 어쨌든 이런 이제 기조들에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석유에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서 좀 전환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여러 국가들의 이제 자세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냐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독일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뭐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냐면 이 석유 질서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사실 갈망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이 유럽이 받게 된 피해가 상당히 막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이 북해에서 물론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노르웨이가 좀 꿀 빨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나라들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 화석연료 중에서 석유나 철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자원을 가지고 막 이득을 볼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잘 존재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질서가 야 이 석유 위주의 질서 더럽고 치사하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탈탄소에 앞장섰던 나라가 또 어디냐면 바로 이 유럽 국가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망했어. 석유는 망했어. 사실 망했다기보다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이제 탄소 중립을 주도할 거야.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이 발전은 굉장히 안정적인 발전이에요. 연료만 있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기저부하라고 부르는데 이 기저부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전원이거든요. 전기의 공급원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깔려가지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야 탄소 중립을 할 거면 너는 뭘로 할 거야? 너 쥐뿔 가진 것도 없잖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뭘로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탄소 중립. 노탄소 깍시다. 2030년까지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의제를 주도해왔단 말이야. 이유에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총리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도 있어. 뭐가 있는데? 사우디엔 뭐가 있어? PD님 사우디엔 뭐가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그럼 영국 총리가 얘기하죠. 영국엔 뭐가 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영국에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윈드가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사우디에 석유가 있다면 영국엔 바람이 있다. 뭘로 돌릴 거야? 우리는 풍력으로 돌린다. 이것들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 영국 북해가 바다가 굉장히 험하기로 또 유명하고 두 번째 그만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 거기다가 아주 거대한 풍력발전단지를 이제 건설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럽에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줄선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였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은 왜? 기본적으로 탈원전도 했고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 뭐 발전을 해오던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좀 비싸요. 천연가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 풍력! 친환경 에너지면서 심지어 그걸로 전력까지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은걸?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빨대를 꽂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냐? 오! 갑자기 불이 꺼져요. 옛날에 그 MBC에서 실험한 거 있죠. 사람들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불을 꺼보겠습니다. 불이 갑자기 꺼져. 뭐야? 정전이야. 왜? 전기 왜 안 나와?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석유랑 석탄 같은 거는 어때요? 일단 가져와서 태우면 전기가 생기는데 바람은 어떻게 해야 전기가 생겨요? 일단 바람이. 불어야 전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해가 원래 바람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거든요. 근데 작년 초쯤에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던 문제가 뭐냐면 참 역설적인 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성결료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게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 이상으로 바람이 덜 불어가지고 발전량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북해에서 전력을 생산하던 나라들도 풍력발전이 10% 이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전력을 10%도 담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갖다 전기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된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바로 누굽니까? 그 전기 구매하기로 하고 석탄발전 없애고 원전 없애고 이랬었던 누굽니까? 독일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팩트가 밝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우디에겐 석유가 있다면 영국에 바람이 있다. 팩트는 뭐였어요? 사우디에겐 석유도 있었는데 영국은 바람도 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독일이 깊은 고심에 빠집니다. 왜냐? 이거를 어떻게든 다 수입하는 철연가스 같은 걸로 열심히 메워야 되는데 문제는 원래 그나마 철연가스를 또 어디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얘네가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받아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의 제일 큰 장점은 뭐였냐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 없냐면 LNG설이 필요가 없어. 배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파이프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오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단 말이지. 근데 뭐가 발발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일로 오는 가스관은 막히죠. 독일로 직접 오는 가스관은 터졌죠.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스를 전부 미국 회사로부터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어쨌든 천연가스를 안 팔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무슨 시위를 하기 시작하냐면 아예 더 이상 나는 전기세를 낼 수 없다. 전기요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페이 운동이지? 노 페이 운동인가? 돈 페이 운동인가?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지고 영국에서도 벌어지고 독일에서도 벌어지고 전기세 납득 거부 운동이 지금 벌어질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하고 내가 봤더니 일반 평범한 가정집에서 한 달 전기 사용료가 아마 15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전년에 비해서 막 진짜 다섯 배, 여섯 배 이렇게 뛸 정도로 고지서가 발행되니까 야 그 정도 되면 월급을 털어가지고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내기 싫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긴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독일 장관들이 깊은 고심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독일 기후보호부. 기가 막혀요. 역시 유럽은 선비들의 나라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올바름. 어떤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딱 이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기후보호부가 있어.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처 만든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독일은 이게 있습니다. 기후보호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관이 뭐 출신이냐면 이제 환경단체. 경력도 여러 대 있고요. 녹색당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가정집에서 전기 좀 뗐더니 전기요금이 150만원 나오고 있어요. 정권 괜찮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방비 쓰는데 지금 40만원 50만원 나와도 지금 난리거든요. 난방비를 딱 뗐는데 어느 날 난방비로 200만원 청구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날로 내가 봤을 땐 쿠데타 일어납니다. 나라 망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뭘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게 되죠. 안 되겠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독일의 이제 석탄광산. 왜 우리나라 옛날에 파독광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에 이제 석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석탄은 있어. 이 석탄은 자원빈국의 대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아무리 자원이 없는 나라도 석탄은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런 자원빈국의 석탄은 석탄이 열량 효율이 별로 안 좋아. 열량 효율이 별로 안 좋은 석탄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석탄은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석유가격도 내려갈 기미가 별로 안 보이니까 요즘 석유가격이 많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독일에서 특히 이때는 천연가스가 엄청 비쌌을 때야.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뛰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석탄 캘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야 탄소 중립한다며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환경단체가 삐친 듯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 나쁜 놈아 심지어 비슷한 사람이야. 얘도 요거 했던 애란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넌 배신자냐 나쁜 놈들아 석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 아저씨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박고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송해요. 그래도 전기세 150은 좀 심하잖아요. 석탄 캐서 전기 좀 돌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이 환경단체에서 이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후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 이 배신자 새끼야 그건 안 된다. 물러나라 인마.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저씨 석탄 캐겠습니까. 못 캐겠습니까. 당연히 캐죠. 비켜 인마 이러면서 다 끌어내고 석탄 캡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석탄을 캐고 나중에 사과는 해요. 내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줄일 건데 줄일 건데 지금은 안 돼. 좀 있으면 겨울이야.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다 끌어내고 이제 석탄을 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 이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떤 게 안타까운 겁니까. 결국에는 변화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죠. 탈석탄의 시대 탈석유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국 기존의 질서. 이 석유와 석탄 화석연료가 지배하는 이 기존의 질서에서 힘을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은 사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지금까지 좀 해계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해계모니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바로 이 나라죠. 그렇죠. 뭐 해계모니가 없는 분야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다 해계모니가 있어. 정말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래 민주당과 공화당은 싸우기로 정말 유명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지금 완전 개박하려고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이룹니다. 어떻게 합의를 이루냐. 미국은 요즘 모 생산량이 최대다. 석유 생산량이 최대예요. 근데 미국은 석유를 전략물자.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는 석유를 전략물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략물자를 이제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국회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국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거야.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민주당은 뭘 좋아해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거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야 유럽이 요즘 춥다니. 빨리 석유랑 천연가스를 더 많이 캐가지고 보내주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탈석유? 탈석은 무슨 탈석유가 지금 유럽이 춥대잖아. 이런 지금 분위기고. 공화당은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민주당이 이런 얘기하면은 야시 유럽이 춥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공화당인데. 공화당도 생각이 좀 일치해요. 왜 일치하냐. 좀 다른데. 야 유럽이 춥다고? 야 그러면은 비싸게 팔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유럽이 추워? 석유가 지금 비싸? 천연가스가 비싸? 야 빨리 갖다 엄청 팔자. 돈 벌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략물자인 석유와 천연가스로 엄청 유럽에다가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지금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피크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피크? 오늘이 피크란 얘기인가? 그치? 뭐 그런 얘기로 이제 변질될 정도로 오늘 하루하루가 피크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다가 이제 생산을 해서 갖다 팔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때요? 요즘 미국이 막 금리를 내리네 만에 이 얘기가 많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경제 성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그 경제 성장이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석유랑 천연가스 부문에서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이익을 얻었던 이유는 유전을 개발한 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 석유랑 천연가스가 미친듯이 유럽에다 갖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득을 보는 나라가 생기죠. 물론 이제 동방의 작은 코리아라는 나라도 약간 이득을 보고 있어요. 왜? 요즘은 좀 아니긴 한데 한 6개월 정도,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LNG선이 없잖아요. LNG선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걔네는 원래 파이프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 꼽살이 껴가지고 LNG선 싸게 만들어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틈새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이 약간 부응하고 막 그랬었던 일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가장 큰 스웨자라고 말했습니다. 팔석유? 뭔 개소리야. 우리는 피크야. 이래서 메일을 피크를 찍으면서 이걸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 야 미국 같은 GDP 1위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4.9%인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1%가 되네 안되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굉장한 나라죠. GDP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 성장률은 거의 개도국구부로 성장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 이걸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탈석유와 탈석탄 경쟁에 대해서 조용히 지켜보던 나라가 바로 누구냐. 세계가 탈화석연료로 가고 있을 때 역시 중국. 에? 석탄을 안 쓴다고? 어? 야 석탄은 더러워. 너도 쓰지 마. 오염 많아. 중국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쓴다 그러겠어요? 쓰겠다 그러겠어요? 야 그럼 네 것까지 내가 쓸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석탄 발전을 더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을 더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지구가 남아나야 되겠죠. 보통 대부분의 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해 됐어요? 중국은 목표가 달라요.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60년까지 무려 30년을 더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는 쓰든지 말든지 알 바 없고 나는 계속 쓰겠다라는 자신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지점은 뭐냐면 뭐 이렇게 석탄 계속 쓰겠다 이런 건 뭐 예산일도 아니죠. 우리나라 미세먼지 보세요. 얼마나 날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상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고요. 원래 이런 국가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국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 석유의 질서가 좀 뒤바뀌고 있어요. 석유가 종말하는 시대가 오기보다는 이 석유의 패권을 지고 있는 나라가 바뀌고 있죠. 원래 석유의 패권을 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어요? 중동이었어요. 중동을 비롯한 오패 국가들이었는데 석유의 패권을 짓는 나라가 석유 생산량 1위 국가가 바뀌게 되면서 누구로 바뀌었냐면 미국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뭐냐면 오패은 석유를 감산, 생산을 줄이고 있는데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아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바로 얘 때문이죠. 얘가 감소하는 만큼 더 생산해요. 그리고 남미에 있는 나라까지 지금 지어짜가지고 더 생산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족한 생산량들 오패이 감소시키는 생산량만큼을 더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갖춘 나라가 되면서 더 이상 미국이 누구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어졌냐면 사우디에 대해서 별로 아쉬울 게 없어진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이 석유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자원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도 그렇고 동맹국도 그렇고 이 동맹을 유지하려면 중동이 석유를 팔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가장 중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석유를 그냥 동맹국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위치가 생긴 거죠. 요즘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극해에 있는 석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 석유나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서 쓰는 게 더 싸고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한국이랑 일본은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우리도 러시아 옆에 딱 있잖아. 어디 있어요?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잖아. 러시아 바로 옆에. 거기서 석유를 뽑아가지고 미국이랑 일본 아니 한국이랑 일본한테 지원해주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지가 석유를 팔수록 나오니까 빨대만 꽂으면 나와요. 미국 땅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막 제공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지냐면 결정적으로 사우디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왜? 사우디가 이제까지 동맹과 미국에게 석유를 제공해줬다는 이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석유 해계모니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중동 중심의 석유 패권에서 미국 중심의 석유 패권으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나라가 지금 누구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왜? 중국은 석유 소비량으로 치면 최대 국가입니다. 1인당 소비량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석유 소비량 자체의 전체의 량을 놓고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동을 비롯한 석유 수출국들의 가장 큰 큰 손이에요. 근데 중국이 가장 지금까지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왜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왜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했느냐 이것도 달러 2편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고 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미국이 사우디랑 협정을 맺으면서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하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었단 말이죠. 70년대, 80년대.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이랑 사우디가 서로 갈라서고 있으니까 맨날 허구한 날 시진핑이 요즘 사우디 가가지고 이 아저씨 만나가지고 둘이서 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뭐. 야 너네 요즘 미국이 너네 말 안 듣지? 왜냐.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석유를 감산하면 미국도 같이 감산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야 자기가 돈을 버는데 요즘 미국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석유를 미친듯이 생산해가지고 사우디가 석유 생산량을 줄여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요즘 거지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요즘 거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요즘 사우디가. 맞아 맞아. 요즘 관계가 좀 안 좋아. 그랬더니 시진핑이 여기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야. 우리랑 손잡자. 미국 달러로 석유 거래? 그거 니네가 미국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미국이 니네한테 잘해주냐? 못해주잖아. 야. 그러지 말고 니아나로 석유 거래하자.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해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우디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그 당시에 미국한테 뭘 약속받았냐? 안보를 약속받았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왕가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달러랑 석유를 거래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우디가 물어보죠. 뭐 해줄 건데? 중국은 여기서 사우디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첫째.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변 국가들에게 써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줄 수 있어요.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 중국이 이런 제안을 물밑에서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핵무기를 지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국이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함부로 못 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돈도 많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핵기술까지 갖게 된다?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사우디를 살살 꼬셔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라고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얘는 얘한테 석유를 대주고 얘는 원래 미국이 했었던 안보를 제공해주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석유 패권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중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미국을 한번 이겨보려고. 이게 요즘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석유가 나는 나라니까 탈석유 시대가 오든 안 오든 뭐가 있어요? 핵의 무늬가 있는 거예요. 중국 뭐가 있습니까? 줄 게 있는 나라예요. 얘네도.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우디는 어떨까요? 사우디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중국 무역대금 위안화 결제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어떻습니까? 사우디랑 중국이랑 무기 거래 협정을 맺어가지고 무기를 또 중국 무기를 사주기로 그런 식으로 또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우디는 미국 무기를 주로 구매했었는데 중국 무기를 이제 거래해서 협정을 맺어주고 있다. 이런 게 요즘에 지금 시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역시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라가 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우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우디는 항상 걱정하는 게 자기의 석유패권이 사라질까 봐 걱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누구랑 손잡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중국이랑 손잡고 있죠. 미국이 자기들의 석유패권을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석유패권을 가지고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탈석유의 시대가 올까 봐 열심히 뭐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 깔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물론 아직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은 원전 30개 정도에 맞먹는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원전 58개 정도에 맞먹는 태양광 단지를 건설해가지고 이 태양광 단지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의 전기 생산을 태양광에 의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구주자고 또 태양광 하면 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중국이죠. 아까 중국이랑 같이 기술 협력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태양광 설비를 많이 갖춰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우디도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탈석유 시대가 와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냥 쓰던 천연가스 계속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딱히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석유 시대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잘 안 사라지고 있어요.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죠. 돈이 많으니까. 두 번째 근데 안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이랑 같이 손잡고 해계머니를 노력을 그런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 영국은 얘기했죠. 사우디엔 석유가 있다면 영국엔 바람이 있었다. 영국엔 바람도 없었고요. 사우디에게는 태양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라가 지금 변화해서 또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 중국과 둘이서 꽁짝꽁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뭡니까? 더 라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옴 시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대한 수직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석유패권이 사라졌을 때 뭘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 지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거 100% 신재생으로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탈석유 시대가 와서 그게 국제적인 표준이 되겠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열심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왜? 얘네는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환경들을 딱 보면서 야 진짜 유럽이 참 궁색한 위기에 처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얼마 전에 봤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탈리아 대학생들이었나? 3분의 1인가가 제대로 하루에 새끼를 챙겨 먹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요즘 사실 뉴스를 보면은 아주 눈에 띄진 않지만 많이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가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런 변화들을 굉장히 열심히 시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옛날에 선진국으로 불렸던 유럽이 점점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질서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건 뭐냐? 과연 변화라고 하는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누가 과연 이익을 보고 누가 과연 해계모니를 가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지만 요즘은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의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 같고 뭔진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세상이 막 바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고 정확히 말하면 뭔가 좀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세상에 정말 큰 변화가 오면은 기존의 계급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탈석의 논쟁을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변화가 오면 기존에 강했던 사람 기존에 강자의 계급 구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들의 그냥 바람이죠.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망해버리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변화가 오는 것인데 이 변화가 오면서 야 세상은 다 망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든지. 야 이렇게 변할 거니까 기존의 건 내팽개치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 유럽을 보세요. 기존의 건 망할 거니까 이것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잘 됐을까요? 그게 앞으로 잘 될까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은 세상이 망해버리길 바라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도 많고 대부분은 기존 질서의 승리자가 아니니까 기존 질서에서 자기가 이득을 보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보통 변화의 과정에서는 그리고 더 기존의 강자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해계머니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죠. 이런 변화의 자리가 왔을 때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 기존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왔던 사람이 뭐합니까? 그런 변화의 기회를 가져가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앞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불확실하다면 사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변화할 거니까 지금 나의 노력은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건 그냥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자포자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 때문에 내가 너무 불확실하고 어떤 고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요. 첫째, 제가 보니까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망한다고 해도요. 이 기존의 과정에서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끌어올린 사람에게 손해가 되거나 막대한 타격이 오는 방향으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때 그냥 변화에 앞서가지고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도태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요즘 뉴스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뭔가 거대한 변화가 앞두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기존에 있었던 자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포칼립스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를 서술해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는 기사들도 많고 소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어차피 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변화를 앞뒀다면 결국 기존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서 얼마나 많이 끌어올려졌느냐가 그 다음 변화에서의 본인의 출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나 그런 불안감에 얽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이 기존의 변화에 앞서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질서가 굉장히 뒤바뀌는 것 같아도 기존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세상이 변해온 질서상은 역사를 보았을 때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불안을 겪고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탈석유 시대에 대응하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옷을 입어도 춥다고 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입는 옷이라도 더 열심히 껴입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힘들고 많이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걱정이 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면 결국 그 변화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퀘스트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